지난 한주학일의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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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6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출애굽기 BT가 진행 중입니다. BT를 통해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시는 학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2023 학일 교회 교육국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유치부는 7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물놀이와 특별 프로그램 음률신체활동 및 부모상담 코칭으로 진행됩니다. 아동부, 청소년부는 연합으로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인천 한국장모교회에서 드리는 피아워십 현장 예배에 참석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문의는 박이삭 전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육국 교사 및 학부모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교사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넷째, 2부 예배 후 30분 동안 2층에서 주일 목장 나눔 간편식을 판매합니다. 활용하셔서 은혜로운 목장 나눔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